그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 그래서 받아들였어 그는 그리 될 만해 불쌍하기도 하지 그녀는 결코 만족을 몰라 그는 허풍던 거였어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미안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Wie schwer kann es sein? 숨을 못 쉬겠어 Ich kann nicht atmen 제가 메시지 하나 남길 수 있을까요? Kann ich eine Nachricht hinterlassen? 물론이지 뭔데? sicher 뭐지? 뭐지?